저는 정말 신현수 씨하고 자고 막상 말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 할게 자기도 해야 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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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I'm gone forever, breath of sorry, Clementine 그러면 그 저 뭐야? 응? 아니야 사실 그 노래 안 하신 분이 많다고요 원래 가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노래 안 해 주시고 자꾸 못 하는 사람들만 하라는데 네, 우선 그 데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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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데니스 그 다음에 성민이 이제 이렇게 쭉 또 그 성댄스 그 다음에 쭉 또 멤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 좀 부르십쇼? 네, 진짜 나는 내 맘을 그려워 사랑이라서 웃으며 따라야지 노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사랑을 팔고 사는 고파반 속에 그 혼자 지키는 저 내 맘을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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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땅 안 내의 날 길이 나는 지켜 그려워 사랑 구름에 쌓인 날이 너는 알겠지 세상은 부른 너는 너는 나를 기름 아들이 믿으시든 내 사랑 이제 완전히 프로로 들어가세요. 아까 이제 마이크 없을 때 하신 거는 전등 보충 연습 하신 거고 새로 턴이 시작되겠습니다. 정채연님이 상당히 가정적이시고 보시면은 우리 점심 먹을 때요. 이걸 이 얘기해 드릴게요. 이게 점심을 쫙 같이 먹습니다. 근데 내조가 얼마나 잘 되느냐는 그 반탄에 달려 있어요. 정채연님이 항상 이렇게 건강식으로 샌드위치 아니면 뭐 현미밥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막 그 건강식품에 또 뒤질 그 뭐 앞두에 가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. 항상 뭐 현미밥 아니면 보리밥 이렇게 해서 쫙 가주신 분이 계신데 조차장님이세요. 아 난 조차장님 그 도시락 보면 항상 부러워요. 조차장님 뭐 딴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락을 잘 써주시잖아요. 그러면 저 김용일 대리님이 항상 저런 팀에 추대받으면 얼마나 좋을까. 오케이. 조차장님 도시락 잘 써주시는데 조차장님께 추대받으면 얼마나 좋을까.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해봐요. 고 reconstruct지요? 잘 못 잠시. 잘 못 들어요. 잘 못 들어요 가끔رض지 마시고 잘 못 들어요. 잘 못 들어요. 잘 못 들어요. 잘 못 들어요. 오늘ibe 제 손으로 돌아온 두통이 제 손으로 돌아온 세상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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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